대한경영학회와 이데일리, 이데일리TV가 정부의 노동개혁 및 고용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늘 오전 서울중국 KG 하모니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오늘 행사에서는 정부의 노동위원화 제도 개편 영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윤동열 학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노동계와 고용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토론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전체 토론에서는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문제점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학회와 이데일리, 이데일리TV는 동심포지엄을 통해 향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